오마이갓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즈니치의 요르르르르 에이 에스 엠 엠 알 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여러 가지 젤리 사탕 우주캔디 마시멜로우 등등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럭셔리 디저트 먹방입니다 자 바로 오픈해볼까요 자 일단 바로 썸네일 됐으 이정도면 됐어 자 바로 먹어봅시다 진짜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번에 먹었던거고 아 저 우주캔디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우주캔디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깨물면 이 속안에 신맛이 나는 뭔가가 있어요 아이샤 겉에는 아무 맛 안나는 먹는 색종이 식감이에요 이 속안에 달콤하면서 신맛이 나는 사탕 같은게 들어있어요 사탕 오렌지 맛 오렌지 캔디 오렌지 이건 뭐 그냥 마시면 루어입니다 이건 뭐 그냥 마시면 루어입니다 너무 맛있다 아오 아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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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워럴 너무 맛있어요 레몬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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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로베리 쥬스 딸기 쥬스 스트로베리 머쉬멜로우 스트로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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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바삭바삭 ㅇㅇ ㅇ ㅇㅋ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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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트위스트 달콤한 치즈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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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바삭바삭 비쥬얼 치즈퍼넛 치즈퍼넛 오 마이 오 마이 갓 왔다 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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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드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